릴리코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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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릴리코가 왔어요! 예전에 릴리코멍으로 소개했었잖아요 맞아 지금은 릴리코멍이야 이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타의 삶이 어때? 아! 아! 정말 똑 진짜 나를 왜 불렀냐면 릴리코가 스타가 됐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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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빈이 몰카를 할건데 수빈이 앞에서 너가 스타병 걸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가 완전 대스타가 된 것처럼 약간 찬송이 느낌으로 약간 그런 잘할 수 있지 그런 향기 또 내가 좋아하잖아 어! 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가야 돼 더 세게 가야 돼 어! 완전 세게 가야 돼 어! 우리 선배님 약간 우리 되게 훈훈한 분위기란 말이야 진짜 릴리코가 돼서 아주 스타병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싸가지가 없어진 천송이가 되면 돼요 천송이랑 프로듀사 느낌으로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파이팅 목 좀 놔줘 제발 혹시 밥 먹고나는 과자랑이 커피 많이 먹고 무슨 거 먹었잖아 응 미안해 언제 오지 저희도 짬뜩할 건데 아 릴리코가 진짜 요즘 미쳤어 너무 잘 나가 아니 너무 재밌어 맞아 원래 또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빛을 말하는 거야 땀마자 땀마자 자기의 오 잠깐만 네 빛을 볼 수 빨갈빨 아 아 귀여워 아 빨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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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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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쳐 받아준다 역시 받아준다 역시 받아준다 역시 받아준다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니 아니 갑자기 날씨가 급 떨어져가지고 엄청 춥지 엄청 춥지 야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이제 팩시 타고 왔어요 그냥 약간 요새는 막 대중교통도 막 알아보고 이럴까봐 아 아 많이 알아보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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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일부러 이렇게 끼고 생기거든요 아 진짜? 오늘은 모자를 안 썼는데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마스크 끼고 목소리도 더 괜히 걸거라게 마스크 끼고 목소리도 더 괜히 걸거라게 나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아 언니 커 커 아 그냥 원래 마셔도 돼? 아냐아냐 뭐 그래? 어 왜? 안 먹어 그냥?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좀 아 좀 그래? 또 리리코는 조심해줘야지 또 물기 있잖아요 물기 있잖아요 물기 그냥 처럼이야? 괜찮아? 우리가 맞춰야지 뭐 아프니까 아 리리코 잘나가네 요즘 여보세요? 아 민수님 아 그거요? 1월 그러면 1월 달로 이루어진 거야? 제가 근데 그때 그 주는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아 저 리리코예요 아 저 리리코 촬영인거는 그분들이 알고 계신거죠? 아 아 저는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맞출 생각이 없어요 저 그때 아니면 안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일정이 뭐 바꾼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응 그냥 나는 원래대로 말하기로 한 거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통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아 그래서 왜 나를 계속 거기에 일어나서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바꾸기가 좀 애매한가보다 그치? 다른 스케줄이 있다기보다는 난 그냥 그날 하기가 싫어 아 싫은 거 싫은 거여서 어 어 뭐 하긴 너 쉬고 싶을 수도 있지 어 나 자기가 중요하니까 응 나 리리코니까 어 리리코 어 음 맞지 아 그치? 리리코 잘 나갈 건데 어이 좀 잘 나가 여보세요? 내가 잘 나가는데 그니까 안 한다고요 그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응 그니까 그분들이 지금 뭔가 대한민국을 누가 지금 흔들고 있는지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모르나 보다 언니가 잠깐만 어 그니까 말씀을 그럼 드려보신 거예요? 하 아니 음 음 음 그래 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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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약간 약간 응 응 응 사업적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전화 통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최소 3시간 이상 뒤에 전화 주세요 네 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리리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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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뭐 씹을 거 없어? 응 어 씹을 거? 이거 하자 이거 있잖아 맞아 근데 이거 이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유성 식단도 있고 아 진짜 웬만하면 안 먹고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진짜 피곤한 거 없어 아 피곤한 거 치고 지금 이 정도면 잘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근데 괜찮아 회색 좋은데? 진짜 너 많이 좋아졌다 혈색이나 이런 게 요새 바쁘세요? 응 바쁜 안색인 거 같기도 하고 아까 좀 아 힘들긴 뻔해 어 그러면은 약간 헤비하지 않으면서 영유성 식단에 몰이 가지 않으면서 약간 건강시 있게 그리고 살짝 씹을 수 있는 그런 간식 느낌으로 하는 거 같아 좋아 아 아니 리리콘스러운 거 아니 리리콘스러운 거 뭐예요? 리리콘스러운 거 좀 같아 근데 이것도 밀가루여가지고 이거 한번 보상은 해 어 저 아몬드 있다 아몬드는 또 나쁘지 않으니까 건강 챙기면서 영유성 식단에 몰이 되지 않으면서 헤비하지 않으니까 아니 여기 옆에 있잖아 언니 어 아몬드 어 응 뜯어 응 뜯어 야 니가 뜯어 어 니가 뜯어 언니가 잘 뜯어 잘 뜯어 요새는 누가 뭐를 해주는 거에 약간 익숙해지는 거 아 진짜? 야 너 주변에 뭐 거기 가면은 다 해줘? 옆에서? 그쵸 리액심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다 챙겨주고 그래? 응 응 못 받아보셨어요? 아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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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어 우리가 나로 사니까 제말려 야 근데 여기 뭐 먹지? 이따가? 뭐 먹을래? 응 우리가 살게 뭐 먹을래 아니 선배님 제가 살게요 아니요 우리가 살게 어 나 니리코야 뭘 얻어먹어 내가 하는 거지 아니 우리 땅콩찜콩이야 우리 땅콩찜콩이야 우리 땅콩찜콩이야 나도 얻어본다 뭐 얻어먹어 누가 사면 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사준다니까 그렇지 아니 후식같은 건 좀 써요 후식같은 나 기본적인 아 후식도 넘었어 어떡해 왜 그래 아니 우리도 우리가 그지야 아니 그게 아니야 하준되면 얻어먹자 나도 그냥 솔직한게 좋아 자기 홀편 그냥 막 말리면서 어 나 그냥 이게 나는 형태는 괜찮은데 그냥 하하하하 아무튼 어때요 밥 얻어먹는 거랑 빼 아 그리고 나 부탁할 거 있는데 뭐 아니 우리 너 이렇게 좀 잘 나가니까 우리가 너네 채널에 나가던 거 아니면 우리 채널에 나온다고? 아 아니면 네가 우리 채널에 나와도 되고 미리코로 미리코로? 어 땅콩찜콩 땅콩찜콩 그런 거 한번 가자 그냥 하지 몇 만인데? 우리 15만 하하 심어 내 왜? 은서 일단 말은 해볼 건데 나 30만 최소 30만 이상 아닌 채널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상관없잖아 톤앤매너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런 밸런스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말은 해보면 내 밸런스? 내 밸런스? 말은 해볼 건데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리리코의 또 그런 밸런스에 더 맞춰야 돼 그 말이 지금 우리랑 진짜 레벨이 안 맞는다 봐요 약간 이런 뜻이야? 뭐 해석하기 나름인 건데 어쨌든 뭐 리리코의 밸런스를 또 마취되는 부분이니까 너 리리코가 뭔데? 뭐 리리코가 뭔데? 그렇다고 네가 우리를 무시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네가 뭐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간다고? 네가 데스타야? 왜 사람을 무시해? 아니 뭐 어쩌자 하는 거야 난 기분이 너무 아파 나 못 봐 여기서 나 모르겠어 아 너무 짜잖아 너무 빡쳐 어디 가? 아니 선배님 빨리 나가 아니 그건 풀려 제가 원래 그거 하면 풀려 어떡해 웃어 아니 원래 그거 하면 풀리잖아 아니 이때 말을 해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몰카한 거 알았으면 네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네가 풀려 진짜 확실해 가서 네가 대신에 약간 채워 몰카지면 더 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웃어 너가 먼저 가야 돼 나 카메라 몰래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 가 가 가 일단 너 가 일단 가서 선배님 괜찮아요 하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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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지러 몰카야 몰카 몰카지러 아니 몰카 몰카 몰카하고 몰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너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얘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아니 몰카라고 하면 다 내 기분이 이미 상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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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몰카였어 몰카하면 다냐고 내 기분이 이미 상했는데 몰카하면 다냐고 어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몰카라고 하면 다야? 어 너무 빡쳐서 안 되게 아니 나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야 나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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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어떡해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어떡해 아니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떡해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선배님 진짜 죄송해요 아 나 진짜 너무 빡치는데 아 수윤아 화 풀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내가 시켰다니까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열 받아서 너무 보기 싫어 진짜 보기가 싫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미안하 아 미안하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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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어 야 리리카 울어 아아아아 비비크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야 했지. 내가 잘못했어. 야 내가 잘못했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삼겨내! 아콩! 찐콩! 콩콩!